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성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베스트 커버곡 악보집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번 악보집에는 특별하게 3곡의 제 강의 영상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요네즈켄시의 킥백이라는 곡인데요 조금 특이한 튜닝을 사용해서 편곡을 했어요 왼손과 오른손 둘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베이스 기타로 이렇게 원곡에서는 연주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낮은 튜닝의 베이스 음으로 검지 손톱으로 피킹을 하는 검지 피킹 주법을 사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중지와 약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탭핑을 하고 왼손으로 뮤트를 바로 하면 이런 사운드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3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왼손으로 뮤트를 해가면서 스타카토 강조를 하면서 탭핑을 하시면 이 후렴구 가기 전에 어떤 고조되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센터라고 하죠 이 음이 점점점점 커지는 느낌을 이렇게 베이스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줄도 함께 건드려주면서 이 점점 커지는 사운드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모테까지 함께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사운드를 구조시키고 강의 영상들은 베스트 커버 악보집을 구매하셔야만 보실 수 있고요 8월 18일에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해외 팬분들께서는 글로벌 예스24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아마존 링크는 준비되는 대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도 판매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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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